말씀을 드리면서 양양씨도 이러한 청론회의 업계영화대가 세계대의 영화대로 우리 청년들과 또 세계의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안양 청론회 영화대의 행동을 해서 이렇게 찍혔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대 통해서 청론회 많은 분들이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이 생겨나서 저희 한국의 영화에 대해 많은 기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경 배우님 초상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홍보대에서 하는 게 너무 영광인데요 그리고 제가 영광그라보는 필살이라는 게 특히 꿈 같고요 저도 이제 배우들 집에 돌아가고 있는지 꿈을 꾸었었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분들의 영화문도 이라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저 꿈을 꾸고 있을 텐데 정말 그런 꿈들이 나중에 저희 영화 발전을 위해서 저 영화 산업을 위해서도 큰 일을 다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더 너무너무 영광스러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 알아듬서 더 알아듬서 그 시간을 좁고agu해주신 또는 더 도달했을 때 더 알아듬서 또는 더 받을 텐데